3번 여왕제 카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왕제는 기본적으로 좀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요 대체로 여왕제 카드 뽑는 분들이 좀 예쁘죠 얼굴이 그런데 때때로는 좀 자기관리가 안 되고 뚱뚱하고 성적인 매력이 떨어진 그런 여성으로 나오기도 하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오른쪽 카드보다는 어때요 인물이 예쁘죠 근데 이제 이 카드 보면 너무 뚱뚱하고 또 왜 이렇게 여왕제를 뚱뚱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탐욕스러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물을 이렇게 뚱뚱하게 설정을 했다고 보여지고 장면을 먼저 보시면 여기는 궁궐 안으로 보이고요 이 여왕은 옷을 전혀 벗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충동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충동에 굉장히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매달려 있는 듯한 이 괴로운 표정의 남성은 광대 옷차림을 입은 걸로 봐서 광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어떤 지위의 차이라든지 나이의 차이라든지 경제력의 차이가 나는 어떤 커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연하남과의 교제 또는 같은 회사에서 사귈 수도 있겠죠 직급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좀 은근히 직급을 이용한 권력을 이용해서 남자를 휘두르는 모습 그런 거라든지 여성은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둘이 마주 보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랑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육체적인 어떤 욕구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성은 좀 사회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가졌거나 수입이 좋거나 남성은 뭐 좀 나보다 연아인데 수입이 좀 없거나 경제 능력이 없어서 데이트 비용을 여자가 주로 쓴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카드는 어떤 때 나오냐면 어떤 수강생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뽑았을 때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그 어머니가 어떤 젊은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어머니의 성향이 이제 여기에 드러난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의 누구 얘기도 안 듣고 너무 무대보로 본인 마음대로 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그래서 거의 온 식구들이 전부 이제 정말 이 어머니를 거부하는데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듣지 않고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손해보고 망하고 그래도 여전히 남의 얘기는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여장부 같고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멋있는 여성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건물을 하나 관리하고 있는데 임대를 주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 남자가 한 명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편의를 많이 봐준다든지 임대료를 좀 싸게 줬다든지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남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관계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고 성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반드시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여성의 이미지는 이렇게 좀 자기 위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무대 보기실이 있고 남의 이야기 절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묘하게 여기 보시면 귀 부분을 다 가렸어요 가려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떨까요? 남의 얘기를 안 듣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남자는 괴롭지만 여성은 지금 굉장히 신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상대방이 괴롭든 어쨌든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여성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성적인 면에서는 좀 일방통행적인 성행위를 하고 있고 대단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충동을 좀 자제를 못하는 자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여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음 황제 카드 황제 카드는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황제니까 여기서 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옷에 보면 올챙이가 그려져 있죠 올챙이 모양의 정자를 표시하는 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모자, 푸른색으로 모자를 벗고 있지 않아요 푸른색이라는 건 보통 논리, 이성, 사고를 나타내고 모자라 왕건을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충분히 즐기지를 못하고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거나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자는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육체적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표정을 보면 약간 놀란 듯한 표정,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좀 체력이나 에너지적으로 어떤 걸까요? 상당히 버거워하는, 역부족인 듯한 애는 쓰는데 힘들어하는 거고요 지금 난장이는 뭘 하고 있냐면 이 남성의 눈높이에다가 이런 시각적으로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인형을 들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빨리 이렇게 자극을 받게끔 이 카드는 어떨 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카드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린 여자와 나이든 남자의 교제예요 적어도 10살, 20살 차이나는 그래서 연인 사이도 나올 수 있고요 부부 사이도 나옵니다 부부 사이라면 15살 차이난다 이런 부부고요 연인 사이다 그러면 열 몇 살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조금 체력적으로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죠 힘들어해서 에너지가 딸리고 있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또한 원조 교제라고 할까요? 원조를 받는 교제, 남자는 유부남이고 또는 여자는 위혼이고 젊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지 금전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여자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 그 부부가 여자분이 이 카드를 뽑으셨는데 남편분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 밤에 잠자리 할 때요 마치 숙제하듯이 너무너무 의무감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부인 입장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남편이 스스로가 뭔가 강박적으로 그거를 이제 거의 매번 거르지 않고 그것도 막 애써가면서 힘겹게 아무리 피곤해도 무조건 하려고 한다고 안 그러면 상대방이 부인이 젊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소홀하면 밖으로 나돌거나 바람피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의무감에 숙제하듯이 일하듯이 마치 이거는 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과제 수행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림 그대로 보시면 제일 쉽겠죠 미혼 여성과 나이 차 많은 유부남 약간 돈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 또는 그냥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그 중에서 남자가 성적인 에너지로 좀 버거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렇지만 이 사람 표정을 보면 엄청 애써서 상대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남자 그래서 이 카드의 주인공들은 정말 좀 착해요 착하고 여자한테 잘하고 여자한테 맞춰주려고 애쓰고 약간 순진한 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나오는 카드입니다 다음에 5번 황제 카드입니다 여기서 이 교황을 교황을 이렇게 묘사하기를 눈 주변이 시커멓죠 그래서 굉장히 음용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렇게 손에 반지를 끼고 있고 신발을 붉은색으로 표현해서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욕구잖아요 욕망 현실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으로 표현이 있고 이제 수녀님으로 보이는 이 여성이 이 남성의 뜻에 복종해서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좀 하고 있고 이 남성은 그 여성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한 종교인이라든지 성욕으로 가득 찬 남성의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성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성에너지가 왕성하다고 보면 이 카드는 좀 리딩을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눈이 퀭하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여자한테 여자 쪽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성욕에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성에너지적으로는 어떨까요 지쳐있고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림 그대로 보시면 아 남자가 지금 굉장히 지쳐있구나 자 한 예로 남자친구 생각 뽑았을 때 이 카드를 뽑았는데 이 여자분이 한 14살 연상이었거든요 남자 연하고 근데 요즘에 남친이 많이 지쳐서 정신 쪽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대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한다고 여러 군데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좀 힘들어 할 때 이런 카드를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에 이 카드를 뽑게 되면 아 남편한테 측은한 마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주름도 많고 흰머리 생기고 아 우리 남편 많이 늙었구나 안쓰럽다 잘해줘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이 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녀 사이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황제 카드도 그렇듯이 막 15살 20살 차이 나는 부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자가 어때요 남자를 많이 좋아해요 결혼도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약간 남자한테 다 맞춰주고 순정적인 그래서 굉장히 순정적인 여성일 때 그런 관계일 때 이 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다 맞춰주고 남자는 편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이런 카드를 뽑았을 때 저는 어떻게 읽냐면 아 남편이 집에 오면 정말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되게끔 풀 서비스를 하고 예를 들면 옷도 다 받아주고 벗겨주고 이렇게 왜 하나하나 굉장히 보살펴주는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부인이죠 그렇게 케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맞다고 그래요 무조건 집에 오면 완전히 편안하게 쉴 수 있게 자기는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헌신적인 여성 헌신적인 어떤 그런 상 그런 여성상 이거를 보여주고요 또 한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눈이 이렇게 개슴치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겉으로는 여자를 어때요 귀여워하고 예뻐하기는 해요 귀엽고 예쁘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 있죠 그 한 15살 연하의 여성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또래 여자들하고 계속 바람을 피우셨던 분이 이 카드를 뽑았어요 음용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선생님 제가 14살 정도 여자가 연상이고 남자 연하인데 남자친구 생각하고 뽑았더니 이 카드 뽑았거든요 그 카드 뽑고 한 두 달인가 한 달인가 있다가 헤어졌어요 이미 남성은 약간의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을 안 하고 한동안 문자를 응답을 안 하고 연락을 응답을 안 하고 그렇게 한동안 하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이제 뭐 헤어지기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뭐 마음껏을 시켜서 미안하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쿨하게 딱 얘기하고 그러질 않죠 이 사람 생긴 게 쿨하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자는 모르죠 지금 이 남자 얼굴 못 보니까 여자는 생각 안 했지만 남자는 이미 계획을 아 이제는 끝내야겠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지 그대로 리딩하시는 게 제일 잘 맞습니다 연인카드 연인카드는요 여기에 이 카드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여기에서도 어때요 사랑하는 남녀의 진짜 사랑에 빠진 남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표정이 굉장히 놀라운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아니 저럴 수가 뭐 이런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들 둘 다 아는 사람이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카드의 스토리를 보면 그 여기 이제 그 이 사람이 이 여성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여성은 미망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죽어서 친정으로 돌아온 거죠 아버지는 이제 결혼하지 말고 수절할 것을 요구하고 당연히 딸이 자기 의사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는 남자와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이 아는 남자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보시면 금발이고요 여기서 이제 머리 색깔 보면 뭘 아실 수 있어요 신분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남자가 신분이 낮아요 그렇죠 여자 신분이 높죠 그러면 이건 아버지니까 아는 남자 누굴까요 집에 이제 뭐 옛날식으로 우리나라 예로 얘기하면 노예나 종이 될 거고 뭐 운전기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집사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하고 이제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자보다 남자가 어때요 훨씬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녀의 레벨 격차가 있는 커플이다 이렇게 보고 연하일 수 있고요 아니면 둘 관계에서는 여자 위주로 여자는 여자 위주로 그냥 좀 남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또 남자는 여자한테 좀 맞춰주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약간 희생하는 관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성적으로 둘이 아주 충분히 즐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성에 궁합이 상당히 좋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적으로도 좋아하는 커플입니다 이제 고양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양이는 뭐냐 고양이 꼬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고양이를 엉덩이 쪽을 자각해주면 고양이가 약간 흥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고양이 지금 이 몰래하는 정사잖아요 그러니까 몰래하는 관계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보여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래서 무엇인가 몰래 교제하는 관계가 있다 이 카드 그리고 이 사람 부모로 보면요 어떻게 보냐면 부모님한테 숨기고 간 교제하는 분들 이거 많이 나와요 뭐 이유를 뭐 예를 들면 여자가 아까 14살 연활 했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남자가 15살 연살이니까 여자 부모한테 얘기를 못하죠 반대할 거니까 결혼 직전에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 몰래 교제하는 경우 또는 몰래 남들 몰래 연애하는 커플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게 뭔가 들켰다 라는 거죠 그죠 몰래 연애하다 누군가한테 들켰다 예를 들면 이게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애인과 연애하는 것을 들켰다 남친이 알게 됐다 또는 남편이 알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그냥 마음속의 욕구로 나오면 남들 몰래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대상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엔 전차 카드입니다 전차 카드는 이제 여기에서는 전차를 마차로 대신했고요 지금 마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얼굴이 가려져 있는 얼굴 가려져 있는 여자분이 있고요 네 완전히 축 늘어져 있고 여자는 남자의 모자를 벗기는 듯한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어떻게 해 빨리 누워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남자는 뭐하고 있어요 턱을 고이고 여성의 치마를 들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적극적이고 자리를 다 깔아줬는데 남자가 뭔가 행동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저한다든지 자신 없어 한다든지 망설이면서 어떤 기회를 놓친다 라고도 될 수 있고 여자한테 뭔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찍어가지고 맨날 사진 들어다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매일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면은 둘이 여행지에서 만났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행 자주 다니는 커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오면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남자 여자한테 실질적인 섹스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같이 있으면 스킨십하고 장난을 많이 친다 이런 부부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부분 부분 있죠 지적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아 넌 좀 뭐 뱃살을 좀 더 빼야 된다 너 가슴이 너무 작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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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잔소리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자기가 이렇게 집착하는 신체 부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잘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여성을 볼 때 뭐 가슴이 예뻐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한 부분의 어떤 걸 딱 정해 놓고 그런 거 가지고 이기게 한다고 하고 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같이 있을 때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둥 뭐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진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착카드는 실제 이 카드하고 의미가 많이 다르죠 이 카드는 어때요 성적인 욕구가 강하고 남성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바람기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자 이제 여자한테 굉장히 도전적으로 막 다가가는데 여기서는 망설이고 있고 그렇죠 주저하고 있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하고는 의미적으로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이거는 또 클럽 같은 데 가서 원나이트 하는 그런 걸로도 봐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전착카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2 2 2 2 3 3 4 6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